효정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잘해야지. 잘 해야지 잘 해야지. 조심히는 맨날 하잖아. 잘해야지. 맞아 니뱅이야. 좋아한다 좋아한다. 왜그래. 너무 맞아. 나랑 한 번 휴가하는 사람 눈이 들어요. 확인, 확인, 확인 확인. 아, 언니. 지연 언니랑 제가 지금 훈련할 수밖에 없는 거 같아. 점프 엔터테인먼트 이스 민재스. 어느 정도까지 티나게 하는 게 좋을까요? 잠깐만 이렇게 놔도 돼요? 마다니팬이야! 셋, 둘, 하나. 마다니팬이야. 너무 천천히 가면 간다 대는 거 같아요. 근데 뭘 알아보라실 거야? 다시 한 번. 흔들면 내려간다는데요. 위에 얹어놔야지. 위에 얹어놔야지. 위에 얹어놨어. 위에 얹어놨어. 위에 얹어놨어. 위에 얹어놨어. 접혀있어서 난 이렇게 짱을 줄 것 같아. 그럼 그냥 여기만 씌워주는 거 같아요. 이 정도면 같이 쓸 수 있는 거 같아요. 있어요. 그림 그림을 그런 걸. 나 혼자 갈려 하는데. 진짜 조금 왔다 근데. 이거 애기 오늘. 오 역시 역시. 감사합니다. 오 감사해요. 오늘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. 기다려. 기다려. 규정이 고객 만족보다 우선인가요? 생각하니까. 뭐야. 아 뭐야. 엄청 노렸는데. 머리 넣은 거 아니에요? 규정이 고객 만족보다 우선인가요? 신분 진짜 먹고 싶은 조각이 없네요. 하여튼 댄術 Speech. 당신이 더 이상하든. 그치. 입们 항상 좋아서. 하여튼가봐. 아까 향기 위해서! 한 회중에 기타 attent을아 redo 해TO다. 드디어 SANDLONGLican& term الا quo. 뭐고고? 요즘 나는 의논도 안 와요. 의논해보세요. 의논을 못해. 의논이 못해서 의논이래. 큰 티에 힙합 바지. 포토워시스트 분들의 일반적인 룩이라고 하더라고요. 제옷이에요. 진짜 제옷이라고. 뭐봤나? 서현이 망극함입니다. 이게 추가적으로 생각이 많아지고. 맛있어 떡볶이는 역시 소울푸드야. 서현이 망극함입니다. 서현이 망극함입니다. 서현이 망극함입니다. 서현이 망극함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